지노믹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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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박태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지노믹트리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노믹트리 어떤 재료가 있는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우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노믹트리가 최근에 암 조기 진단 제품인 얼리텍이 미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암 조기 진단 제품인 얼리텍이 미국 진출을 하게 된다면 신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확실한 일정들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전 고점이 2만 5천 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재료 얼리텍에 대한 미국 진출 이 미국 진출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잡힐 수 있는지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정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재료가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지지 라인, 이 저점 라인이 어디인지 알아두시고 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서 이 일정들에 대해서 확실히 미국 진출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저항을 받았고 주가가 위에서부터 눌릴 때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이 17,500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17,500원 이 가격대에서부터는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충분히 17,500원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 역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노믹틀에 대해서 일정,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정이 만약에 무산이 되게 되었을 경우 품에 물량 나오면서 주가를 저점 이탈하면서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지노믹틀에 대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일정들 제가 모두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지노믹틀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이번 8월달까지 확정되어 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노믹틀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수 있는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확실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상승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도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두산 퓨엣을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도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번호로 보내드린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22일 오늘 장전인 8시 42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79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두산 퓨엣셀 오늘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4%대 갭을 띄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9시부터는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매도 타점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현대차에서 수소차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한다고 발표를 한 만큼 수소차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두산 퓨엣셀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대장주를 매매하시면서 수급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도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매 기법과 대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종목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번 6월달부터 기사가 나왔을 때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재료에 대한 확인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모두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E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의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템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